오늘도 고약관님을 모심하는 책 소개 시간 명저음 명저음 어우 난 이건 아직도 소름 돋아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는 쉽게 접하지 못할 그런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수준 높은 책입니다 딱 제 설명을 듣고 나시면 책 진짜 깊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이고 여러분이 읽고 나면은 여러분 삶에 적용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 책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책입니다 진짜로 제 설명을 끝까지 듣고 나시면은 아 책이 깊은데 동시에 현실적이네 딱 이 말이 나오실 겁니다 책 제목은 사컬로지입니다 사컬로지 부제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사컬로지 성공한 프로 선수들의 내면 사컬로지 진짜로 좋습니다 정말 저는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읽었거든요 그냥 뭐 축구 관련 이야기 나온가 보거나 저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저는 큰 기대를 안 하고 그냥 축구 관련 이야기 나오는가 보거나 하고 그냥 편하게 읽었는데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서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 케빈 조지 작가님이 이제 현역 선수일 때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셨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은퇴를 하셨고 컨설턴트로 사시는데 어떤 컨설턴트냐 인간 수행력 컨설턴트 그러니까 프로 축구 선수들이 어떻게 하면 수행력을 극대화할 것인가 이걸 전문적으로 코칭을 해주시고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인데 본인이 실제로 프리미어 리그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대단한 선수들을 인터뷰하고 가르치면서 거기서 집대성한 노하우를 책으로 쓰신 거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일반인분들한테는 사실 이게 필독서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좋은 책 관심 있는 분들이 설명 듣고 읽어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당연하겠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련 업 여러분들의 자녀가 프로 선수 축구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프로 선수를 꿈꾼다? 그러면 한 2,500% 필독서입니다 안 읽으시면 큰일 나고 저는 만약에 이거를 우리나라 축구 관계자가 뭐 이제 대한축구협회 회장부터 감독 구단주 우리나라의 모든 축구 관계자가 이 책을 다 읽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평균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우리나라가 뭐 예선에서 끝날 게 16강까지 가고 그 다음에 뭐 8강에서 끝날 게 4강까지 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K리그 수준이 확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운동을 하는 친구들의 행복도가 한 30% 이상은 향상되지 않을까 기량도 향상되고 행복도도 향상되고 너무 좋은 책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목차를 읽어드리면 진짜 좋은 책이거든요 제가 목차를 한번 쫙 읽어드릴게요 그냥 이게 제가 다 그대로 설명해드릴게요 제가 느낀 그대로 설명해드릴게요 이 목차가 이제 첫 번째 챕터가 상태 두 번째 챕터가 무의식적 능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챕터입니다 세 번째가 마음, 몸, 눈 네 번째 챕터가 문화 다섯 번째 챕터가 정신건강 이 챕터도 정말 중요한 챕터입니다 여섯 번째 챕터가 리더십 일곱 번째 챕터가 이게 되게 전문적인 책이에요 선수 보조금 그래서 저는 이 챕터는 그냥 되게 썰렁썰렁 읽으려고 그랬어요 나는 뭐 선수 보조금까지는 깊게 읽을 필요가 있나 싶어갖고 썰렁썰렁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자세히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소 제목들이 있거든요 환경의 희생자들, 학생 보조금 실제로 힘든 친구들한테 보조금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길거리의 가치 런던 도심 소년의 연대기 길거리 문화에서 벗어나 인류 선수로 빈민가 효과 이게 소름 돋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소개 안 드릴 거거든요 이 빈민가, 진짜 이 빈민가 효과는 서점 가서 여러분이 시간 나실 때 아, 궁금한데? 빈민가 효과만이라도 읽어봐야겠다 라고 그냥 안 사셔도 되고 이 책을 다 안 읽으셔도 되니까 이 빈민가 효과만 나중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소름 돋아요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챕터가 축구와의 관계 아홉 번째 챕터가 경기장 밖에서의 의사결정 열 번째 챕터가 환경의 햄인데 축구 관련인들, 프로 스포츠를 꿈꾸는 사람들 그 관련 가족들, 관계자들은 진짜 100% 다 읽으셔야 되고요 그냥 내 사도 내 팔촌이 이런 거 하고 있다 그럼 무조건 그냥 이 책의 존재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이런 걸 배울 데가 없어요 전직, 진짜로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옛날에 저는 축구빠니까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옛날에 어떤 프로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전단계 리그에서 그게 챔피언십인가? 제가 정확하게 리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프리미어리그보다 그 전단계 리그가 더 힘들다 왜 여기는 프리미어리그는 말 그대로 축구에 집중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축구를 만드는 축구를 하는데 그 전단계 리그는 그냥 목숨 걸고 해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 왜? 정말로 여기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목표 축구라는 거가 축구를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여기서 생존해서 올라가면 모든 게 바뀌기 때문에 그 전단계는 목숨을 걸고 한다 근데 그 내용이 여기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게 진짜 그 선수가 경험한 게 맞는 말이고 그런 모든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이기 때문에 정말로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우리가 이제 모두가 축구인은 아니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딱 이제 듣고 나시면은 아, 이 책이 진짜 깊으면서 현실적이구나 제가 진짜 접은 데가 진짜 이렇게 많거든요 어디 있죠? 여기가 접은 데가 이렇게 많은데 아니, 읽으면서 재밌어서 접어요 그냥 제가 그 중에서도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좀 핵심만 소개해드리면은 제가 이제 제일 좋아했던 챕터가 아까 거기 어디죠? 무의식적 능력 이거는 제가 최근에도 말했던 거거든요 스터디언에서 이 무의식적 능력 챕터를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체계적이에요 거기에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무의식적 챕터에서 누구를 인용하겠습니까? 여러 선수가 있겠지만 이 무의식적 능력의 달인은 질라탄입니다 질라탄 아니나 다닐까 이거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정말로 아크로바틱한 슛을 많이 성공시켰잖아요 그건 진짜 의식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스웨덴, 영국 국가대표 그 A매치였나 그게? 아무튼 거기서 그 골키파가 쳐낸 거를 오바에드킥으로 30미터 넘게 떨어진 거에 있어서 그 넣은 골은 전설이죠 그런 걸 해내는 질라탄 선수가 무의식적 능력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것은 춤 같은 것이다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드리블로 수비수들을 차례대로 제쳤고 왼쪽 발끝으로 골을 넣었다 어렸을 때 그는 꿈속에서도 할 수 있을 때까지 굳이 좋은 수를 생각해낼 필요가 없을 때까지 몇 시간이고 연습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여러분 무의식적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말로만 되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단계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줍니다 능력에는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가고 싶은 거는 무의식적 능력입니다 근데 그 최하 단계가 뭐냐면 무의식적 무능력입니다 근데 무의식적으로 무능력한 거니까 의식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새로운 기술을 처음 시도할 때는 그것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잘 구사할 수도 없다 잘 구사하고 싶지만 걸림돌이 있다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현재 수준과 새로운 기술의 가치를 파악해야 한다 이게 메타인지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의 능력 단계고 그러니까 무의식적 무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뭐겠어요? 능력은 여전히 없지만 의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식적 무능력입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본인이 무엇을 모르는지 알고 있고 새로운 기술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실수가 무척 중요하다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많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희가 바탕이 했던 얘기들이죠 그냥 내가 의식한 거예요 근데 능력은 없어 이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 실수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서 이 케빈 조지 작가님이 자기 사례를 설명해줘요 어떤 거? 그 옛날에 1997년에 브라질이랑 프랑스랑 그 친선 경기를 했는데 그 로베르트 그 누구죠? 음... 아 맞아 호베르트 카를로스 우리는 로베르트 카를로스라고 하지 않나? 아무튼 이 카를로스 선수가 그 UFO 슛은 인류 역사상 거의 최고 슛으로 기록이 되는 슛인데 그거를 보고 내가 UFO 슛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는 그러니까 자기는 할 줄도 모르고 무의식적 무능력 단계인데 할 줄도 모르고 맨 처음에 이거 관심도 없었던 단계에 근데 처음 마음을 먹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차근차근 자기가 어떻게 완성시키는지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의식적 무능력까지 했죠 2단계까지 했죠 이제 3단계는 뭐냐면 이제 의식적으로 능력이 의식적으로 능력이 생기는 단계입니다 어떤 기술을 잘 구사하기는 해도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 단계다 그 기술을 잘 구사하려면 아직 관심을 쏟고 정신 에너지를 써야 한다 의식적인 주의 집중이 필요하다 네 번째 단계가 뭐죠? 무의식적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궁극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술을 완전히 집중한 채 구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그냥 자동적으로 구사하는 수준에 도달한 단계이다 의식적 능력 수준에서 무의식적 능력 수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의식적 능력 수준에서 무의식적 능력 수준으로 올라가는 데는 연습과 꾸준한 반복이 필요하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의식적 능력 수준에서 무의식적 능력 수준으로 올라가는 데는 연습과 꾸준한 반복이 필요하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분 Q&A나 강연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온에 올라가는 신박사 TV 스터디온에 올라가는 제 영상도 그렇고 머니맵에 올라가는 제 영상도 그렇고 콘티랑 핵심 키워드만 잡고 몇 번 생각한 다음에 스크립트 없이 바로 찍는 겁니다 옛날엔 불가능했어요 옛날에는 어느 정도 많이 생각하고 찍었습니다 근데 이게 독서 독서로 일단은 무의식에 정말 많은 교양 정보가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끊임없이 어떤 콘텐츠를 학습하고 다른 콘텐츠들을 보는 거죠 아 이 콘텐츠 좋은데 이 콘텐츠 임팩트 있는데 그러면서 그걸 제 어떤 제 뇌 속으로 굴절 적응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계속 계속 아웃풋을 하고 있죠 계속 영상을 찍고 있죠 제가 찍은 영상이 천 편이 넘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러고 난 다음에 한 4, 5년이 흐르니까 어떻게 됐죠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오프라인은 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랑 호흡하면서 아주 여러분들을 웃겼다가 울렸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도 해드렸다가 같이 반성했다가 이런 식으로 그게 처음에는 막 숨이 가빠 올랐다니까요 아는 사람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첫 공식적으로 제대로 한 강연은 제가 아시는 교수님의 대학원실 친구들 한 20명 남짓 되는 친구들한테 그 대학원생 친구들 중에 10명은 아는 친구예요 그 친구들한테도 대학원 생활이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강연을 했는데 막 숨이 차갑고 뭔 말을 하는지 몰랐다니까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수준 한 3, 4년 넘어갔을 때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PPT가 안 켜지는 거예요 그런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죠? 하도 많이 했던 강연이라서 PPT 없이도 강연을 쫙 하고 정말로 강연 끝에는 왜냐하면 들어보면 알거든요 저도 그 강연에 그 만족도 차이가 당연히 있습니다 제 강연에도 근데 정말 우렁찬 박수로 환호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무의식적 능력의 단계죠 근데 여기 너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또 이 챕터에 뭐가 나오냐면 무의식적 능력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때로는 의식적 능력을 하면서 무의식적 능력이 필요한 순간이 있는 거다 그거에 혼합이 중요하다 그것도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여기 수많은 선수들의 인터뷰가 나와요 퀀턴 포춘이라는 선수가 있었나 봐요 퀀턴 포춘의 선수 중에 인터뷰인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대였대요 이 선수가 이 선수가 뭐라고 말했냐면 데이비드 베컴은 성실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잘생긴 데이비드 베컴입니다 훈련 뒤 그를 지켜보곤 했다 다들 그의 특기인 베컴표 프리킥을 알 것이다 훈련이 끝나면 그는 반복적으로 연습했다 그 점이 프리킥의 비결이었다 그냥 몇 번 차는데 머물지 않았다 훈련 뒤 공을 갖고 와서 수없이 연습하며 테크닉을 다듬었다 크리스티니아노 호날두는 헛다리 짚기를 반복적으로 연습했다 호날두가 이 헛다리 짚기를 진짜 잘하잖아요 발이 왔다가 이렇게 날라다니잖아요 이렇게 그는 발목에 중량 밴드를 찾다가 벗었다가를 했다 그의 발은 마치 자동차의 유리퍼 와이처럼 움직였다 이 프로 선수가 프로 선수들 관찰한 거 인터뷰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수는 더 성공할 수 있었는데 왜 실패했는지 그런 거를 설명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책이 진짜 벌써 좋죠 여러분? 제가 괜히 말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40 이걸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좋은 게 있냐면 마음, 몸, 눈 챕터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언어적 소통에 관한 연구 성과를 담아 1971년에 발표한 침묵의 메시지에서 엘버트 메라비언은 의사소통의 55%가 의사소통, 우리가 의사소통을 말로 하잖아요 의사소통의 여러분 무려 55%가 표정, 수신호, 몸짓 같은 신체 언어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의 의사소통에 관한 교육은 따로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 발표하는 건 교육을 받는데 우리의 55%의 의사소통이 표정, 수신호, 몸짓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린 그거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경험으로 습득할 뿐이다 어떤 사람은 신체 언어를 이용해 의도를 능숙하게 전달하고 파악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 점은 선수의 수행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한다 동료 선수의 의도에 대한 이해 수준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언어적 의사소통은 의사결정의 중요한 부분이다 언어적 의사소통은 선수들이 패스를 받고 동료에게 위험을 알리고 경기장에서 위치를 인식하고 전술적 정보를 전달하는 데 보탬이 된다 그러나 6만 명의 관중이 함성을 지르는 상황에서 크게 소리치지 않는 이상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6만 명의 관중이 함성을 지르는 상황에서 크게 소리치지 않는 이상 동료의 말을 알아듣기 어렵다 우리 팀 선수가 고함을 치면 상대 팀 선수도 알아듣는다 우리 팀의 전략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그래서 선수끼리는 이렇게 눈치 이렇게 뭐랄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여기서도 저는 축구 빠니까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 우리나라가 2002 월드컵 때 대단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길거리 응원도 대단하고 우리나라가 유럽에서 한 게 아니고 정말 한국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개최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개최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폴란드 경기를 했잖아요 그럼 유럽에서 했으면 폴란드 강중들이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했으면 그런 유럽 계열 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중이 더 많습니다 근데 2002 월드컵 때 없댔죠 그냥 이거는 이런 홈 어드벤티지 이런 어드벤티지가 없어요 진짜 그러면서 당시에 폴란드 경기를 뛰었던 국대 인터뷰를 한 걸 제가 어디서 봤어요 나온 게 있습니다 경기장 들어가기 전부터 버스를 타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밖에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눅이 들었다 정말로 이런 광경은 왜 딱 시뻘건 색이 있고 다른 나라도 월드컵은 그런데 우리나라가 또 한다면 하는 민족이잖아요 진짜로 우리나라 민족이 좀 빡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때 너무 안타깝게도 군인이었습니다 저 군인인데도 그렇게 열심히 응원했거든요 그때 우리 목사님 스님 대동단결에서 응원하던 진짜 시기였기 때문에 주눅을 안 들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외국인 선수들 입장에서는 어마무시했죠 진짜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말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때 막 데시벨 따지면 막 귀 나가는 데시벨이거든요 계속 홈팀이 막 소리를 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때 주눅 안 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말이 해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정말로 소리를 질려도 안 들려요 그 다음에 그때는 또 다른 나라 말이니까 심지어 괜찮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챔피언스 리그 같은 거 챔피언스 리그 같은 거 할 때 만약에 뭐 잉글랜드 팀끼리 붙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소리 질러면은 야 뒤로 내려가 그러면 쟤네 내려가는 거라 다 들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때 어떻게 손짓 발짓으로 딱 센스 있게 소통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되게 이런 약속된 수신호 같은 것들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코너킥 잘 때도 여러분 손 하나 드는 게 있고 손 두 개 드는 게 있고 이런 수신호들이 실제로 다 있습니다 수신호들이 다 있습니다 손 하나 드는 거는 앞에다 붙이겠다 손 두 개 드는 거는 길게 보내겠다 이걸 뭐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약속된 플레이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여기서 뭘 배우시면 되냐면은 여러분 언어만큼 중요한 게 비언어 진짜로 몸짓 발짓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눈빛 그러니까 이런 것들 몸으로 하는 의사소통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그래서 우리 더비에서 우리 이사님들이랑 회의할 때 옛날에 약속한 게 뭐냐면은 우리 회의할 때는 핸드폰은 아예 그냥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중요한 메시지가 와서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문자 이렇게 이렇게 밖으로 나온 메시지만은 확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엄청나게 대화의 몰입도를 깨버립니다 저는 그거를 체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1번으로 약속해야 될 게 뭐냐면은 회의할 때 왜냐하면은 되게 집중해서 하세요 근데 우리가 연락이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저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뭐 왔지? 하고 그냥 근데 일반적인 회의할 때는 뭐 그렇게 보시는 경우가 너무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가까운 사이에서 대화 나눌 때 아예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경우 자체도 많아요 근데 그게 뭐 그냥 지금 우리가 밀도 있는 대화 아니면 몰입해야 되는 대화가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죠 되게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이렇게 손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예 핸드폰을 그냥 어디다 이렇게 넣어놓는 경우가 많고 모음으로 해놓거든요 그래서 메시지가 와도 모릅니다 그래서 웬만큼 급한 게 와야 되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핸드폰을 안 보는데 제가 이렇게 정말로 많은 분들을 만나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핸드폰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많습니다 그거는 대화의 몰입도를 되게 깨고 예전에 제가 되게 쓰레기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저랑 얘기하면서 미팅 중에 계속 메시지를 보내세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그분 만났을 때 처음 만난 거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만남을 갖게 된 거죠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떤 인상을 받았냐 왜냐하면 너무 심해요 저랑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 계속 문자를 보내요 그걸로 아 이 사람 쓰레기인데? 하고 다시는 안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을 제가 도와드렸으면은 그분이 잘 될 기회가 있었어요 안 잘 됐고 이분은 망했습니다 사업이 너무 안타깝죠 얼마나 저를 이렇게 무시했으면은 제가 이렇게 하찮은 존재로 보였으면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어도 초면이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드린 경우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되게 신경 써야 된다 그런 걸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 사실 제가 이 책을 아직도 소개해드릴 게 되게 많이 남았어요 근데 너무 이게 많이 돼갖고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고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 이 책은 뭐 소개해드리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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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쪽 읽어드려야 되네 아 이거 못하겠는데 뭘 소개해드려야 되지? 그럼 158쪽으로 가야 되나? 아 요 앞에 거 되게 읽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너무 길어요 세 쪽이나 돼요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게 세 쪽이나 돼요 세 쪽 그게 어떤 얘기냐면은 그냥 다 읽어드리진 못하지만 실제로 아스날과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었던 가엘 클리시 선수에 관한 얘기인데 이 사람이 정신적인 부분에서 뭔가 착각을 했다가 정신적인 부분을 바로 잡으면서 기량이 어떻게 올라왔는지에 관한 이야기인데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너무 길어요 제가 이거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길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축구 선수 그 한문단이 별로 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좀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볼 수 있는 예를 들면은 막 해외 축구 가서 여러분 우리 선수들이 활약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거냐면은 언어가 안 통하는 나라에 가서 음식과 문화가 다른데 문화라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멘탈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데 이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가 프리미어리그로 뛰고 메이저리그로 뛴다는 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엄청 응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의를 위해서 강가하지만 솔직히 이기면 기분 좋잖아요 그쵸? 여기서 이 선수는 되게 유명한 선수예요 왜냐하면 메뉴랑 여러분 아스날이랑 맨체시티에서 뛸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선수예요 그쵸? 이 친구가 한문단이 있는데 나는 프랑스를 떠나 이 선수가 프랑스 국대까지 했을 거예요 프랑스 국대까지 했어요 나는 프랑스를 떠나 더 높은 수준의 축구를 구사하는 팀과 리그로 옮겨왔지만 가장 험난한 도전 과제는 낯선 나라에 적응하는 것이었다 음식 만들기 요금 지불 세인즈벌이나 테스코에서 물건 사기 같은 사소한 일부터 주변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읽거나 말하지 못해 겪는 난감한 일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쉽지 않았다 그러니까 왜 손흥정 감독립이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손흥민 선수를 뒷바라지 하냐 그 리그에서 멘탈을 잡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성공의 40에서 50%는 손흥정 감독님이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손흥민 선수 자서전에도 나와요 누군가는 저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손흥민이 그게 손흥민이 직접 뛰는 게 얼마인데 유지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스날 구단 관계자들이 많이 도와줬지만 구단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운이 좋았던 게 월드클래스 얘기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티에리 양리 파트리크 비에라 제레미 알리아 디에르 마티에 플라미니 로베트 피레즈를 비롯한 프랑스어를 쓰는 동료들이 있었다 다행인 거죠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가 거기 있었을 때 되게 중요한 존재였고 지금 손흥민 선수에도 되게 중요한 존재죠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진짜로 손흥정 감독님 디피니션 정의에 따른 월클은 아니지만 제 기준에서는 월클이거든요 월클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국대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 동료 선수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게 너무 크죠 너무 크죠 왜? 이제는 친구도 많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저는 손흥민 선수가 은퇴에서도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도 너무 좋은 내용이 있었고 근데 앞에 내용이 너무 좋은데 이것도 읽고 제가 또 하나 읽어드리면 이 책은 의외로 아무 관심 그러니까 아무 기대를 안 하고 읽었다니까 싸컬로지니까 축구 전문 얘기니까 나 정도 재밌게 읽고 끝내겠다 그 생각을 읽었는데 이게 현역 프리미어리그가 현역 프리미어리그가 컨설턴트가 돼서 그 관련 경험을 쫙 풀어냈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158쪽으로 가면 또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어떤 선수의 얘기냐면 앤서니 가드너 선수라는 얘기고 토트넘 토트넘에서 뛰었었고 잉글랜드 국대도 했었대요 결국 토트넘을 떠나서 한결 홀가분했다 나는 토트넘에 너무 오래 머물렀다고 나는 토트넘에 너무 오래 머물렀었고 거기에 있으면서 더 많이 출연을 했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토트넘에서 헐시티로 옮겼고 선수의 역할이 바뀌면서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다 헐시티에서 나는 선배급 선수였고 리더로 평가되었다 감독은 나를 주축선수로 꼽았다 반면 토트넘 시절에는 출전 명단의 앞자리에 속하지 않았고 주전선수가 아니었다 이제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헐시티에서도 몇 가지 부상 문제가 있었지만 대체로 마음이 편했다 축구를 더 즐겼고 압박감이 줄었다 토트넘 같은 구단에서 뛰는 것 자체로 압박감이 생긴다 프리미어리그의 5대 강팀권과 중위권 팀에서의 압박감 수준은 전혀 다르다 이런 게 우리가 이런 데서 배울 수 있는 거죠 토트넘 시절에 나는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선수들을 지켜봤다 나도 그랬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러니까 너무 참 이게 힘든 거죠 다 거기까지 가는 게 꿈인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무너지는 거예요 압박감에 사로잡히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그때 주위의 도움을 받아 압박감을 대처했다면 틀림없이 더 나은 선수가 되었을 것이고 토트넘 구단도 나를 더 나은 선수로 평가했을 것이다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 될 때까지 나는 축구의 정신적인 면에 대해서 나는 축구의 정신적인 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없다 뒤늦게 그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 선수가 만약에 이 책을 이 뭐였죠 성함이 앤서니 가드너 선수가 이 책을 읽고 프리미어리거가 됐더라면은 토트넘에서 살아남았고 빅5에서 살아남았겠죠 정말로 정말로 아 여기 아까 제가 잘못 읽어내드렸네 처음에는 결국 토트넘을 떠나자 한결 홀가분했다 나는 토트넘에 너무 오래 머물렀다고 거기 있으면 더 많이 출전해야 했다고 생각했다 이게 자기 관점에서 말하는 거네 아무튼 이게 그렇게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할 얘기가 계속 많아지는데 뭐냐면은 제가 너무 이 책이랑 맞아떨어지는 게 많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20, 30대 친구들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문해력은 좋은데 정신력이 너무 약한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이게 뭐라 그럴까 소통이라는 거를 이런 스마트 기기들 IT 기기들을 통해서 한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들이 지금 20대 친구들이 이제 그런 이렇게 가족에서 좀 이렇게 사랑의 중요성을 이게 엄마 아빠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자존감 높여줘야 된다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좀 자란 세대가 지금의 20대 세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게 부작용이 있어서 멘탈이 약한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뭐라 그래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울 정도예요 그게 이 친구들 지금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능력은 있어요 뭘 잘할 줄도 알아요 근데 누가 자기한테 뭐라 그런 것도 아닌데 누가 자기한테 뭐라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한테 그걸 뭐라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게 좀 소름 돋을 정도로 그게 멘탈이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걸 왜 못 이겨낼까 이거는 너무 힘든 게 아닌데 왜냐하면은 그 친구들한테 힘든 것도 있지만 안 힘든 것도 있어요 솔직히 그냥 오히려 무시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무시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저는 뭐라 그럴까 꼭대기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이 사람 어떤 악의적인 의도로 말하지 않은 걸 다 보이거든요 전 제3자로서 근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되게 악의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멘탈이 너무 무너지는 거죠 너무 무너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주변 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직장에서 진급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여러분이 SNS에서 인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 비례하게 어떤 악플 어떤 험담들은 무조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못 이겨내서 무너지는 거죠 한 방에 저는 이 얘기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이런 책을 보고 나니까 더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멘탈 훈련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멘탈이 되게 강해졌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다혈질이라서 누가 헛소리하거나 특히 잘못된 이야기 하는 거 보면은 불같이 화를 내렸었는데 이제는 딱히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정의를 부르짖어야 될 때는 하지만 특히 이제 저희 조직이나 저한테 간에서 뭔가 이렇게 악의적으로 뭔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그래려니 합니다 옛날에는 막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막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이유를 달아보라고 욕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막 토론을 하고 막 댓글로 막 댓글 뱉으라고 그랬었거든요 이제는 그게 시간 낭비고 정신력 낭비인 걸 알기 때문에 안 합니다 옛날에 했어요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이기고 싶은 거예요 논리적으로 까고 싶고 그 사람은 그러면 저도 그 사람이랑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나쁜 말을 하고 허위사실로 우리에 대해서 음해를 했어도 그냥 무시할 수도 알아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그게 좀 부족했죠 옛날에는 그게 많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많이 쌓였습니다 하... 아무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사컬로지 축구가 난 얘기인데 할 얘기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 분들도 너무 유익하고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책이고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이고 그 다음에 프로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프로스포츠 선수를 꿈꾼다 관련 지도자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내 친척이나 동생 중에 어떤 프로운동을 하는 선수가 있다 이 책만큼 엄청난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책이 없습니다 너무 진짜로 이 책이 예를 들면 대중성이 누가 봐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도 고 작가님이 로크미디아에 계실 때 이런 판권을 사줬다는 게 정말 훌륭한 분이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어떤 관련 흥행 목적으로만 사면 말투 무슨 긍정 이런 것만 계속 사드리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거 별로 안 하잖아요 그쵸? 거의 안 했잖아요 그쵸? 왜냐면 필요하면 저희도 하겠죠 왜냐면 되게 말투도 중요하고 긍정도 중요하니까 근데 저희는 되게 어려운 책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를 판권을 사신 고 작가님도 대단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저희 회사는 아니지만 그런 판권 옛날에 사게 해준 로크미어도 되게 훌륭한 회사고 사컬로지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고 관련 이거야 프로스포츠와 관련 있는 분 뭐라고 했죠? 성공한 프로선수들의 내면입니다 이런 프로스포츠를 꿈꾸고 아마추어 선수도 읽으면 좋습니다 아무튼 프로선수를 꿈꾸는 분들은 필독서입니다 2000% 필독서 얘기하다 보니까 한 20분 얘기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 콘티를 짜온 걸 다 해드렸으면 한 4, 50분 걸렸을 겁니다 제가 힘들어서 못합니다 33분을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말한다는 거는 진짜 몰입해서 말한다는 거는 너무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리고 기회가 된다면은 또 이게 생각이 나면은 제가 그리고 이것도 말하면서 이게 여러분 프로의 세계거든요 아 그 얘기는 따로 찍어야겠다 그 20, 30대 친구들 멘탈 약한 거는 따로 찍어야겠다 이거는 정말로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얘기를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머리에서 콘티를 어느 정도 짜줬어요 이게 여러분 무식적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력을 한 5, 6년 꾸준히 하시면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겠죠 대신에 영어도 마찬가지 아까 여러분 그 의식적 능력 이제 무식적 능력 그 단계가 뭐죠? 영어하는 거랑도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어요 아셨죠? 많은 분들이 사클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